은호원 은호원 와 근데 평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냥을 한다는 한 자체가 열정이 좋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죠 문제 있는거죠 지금 나와가지고 남자 느낌 그만 보자 자주 보면 춥죠 1시인데 날씨도 따뜻한데 포스 봐야 돼 덥네요 근데 진짜 내가 봤을때 단장님이 따뜻한 아메리카노한테 사올거 같은데 따뜻한거요?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이야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아침 8시부터 계속 게임 있는거지 미국과 평일에 주말에도 하실거 아니야 코로나에 배추가 많다고 가야지 백수 3명 딱 앉아있으니까 그림 나오네요 좋다 커피가 엄청 따뜻해 형 빨리 드셨어야죠 댓글에 미국에서 한번 자기네 팀이랑 LA에서 시합하자 그러는데 라라라에서 라갈비 먹으러 가야지 코로나 때문에 가면 바로 걸릴거 같고 갔다오면 2주 격리되고 난 격리돼도 되는데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미국 비행기 티켓 11만원 그럼 몰라 그정도 할거 같애 내가 볼 땐 막 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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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몇만원까지 우리 단장님 스케일인데 어딜 들려요 야 단장님이 만약에 2단기 단장이 만약에 50% 지원해준다 그러면 갈 의향 있어 의향이 아니고 가야지 50만원이면 가야지 부탁드리고요 그냥 100% 해요 100% 하고 저희가 질문 다 들게요 지금 질문 다 들고 그냥 저는 랑기 형님 업고 갈게 랑기 무거워 랑기 형님 꽁짠데 업고 가야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안에 있어도 아무튼 다 무자고요 가서 미국 미국사람이 한인들도 만나고 해야죠 가서 아 참 영어 영어 미드스쿨 출신 아니야? 영어 좀 하지 않나? 아 잉글리시 캠프 출신이죠 잉글리시 캠프 에이 형님 튼튼영어 했던 사람이에요 튼튼영어 에? 애들 구문할 때 튼튼영어 했던 사람인데 무슨 우려하는거에요 아 튼튼이에요? 저희때는 윤선생 에이 초등학생때는 안되지 우리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아 너 국민학교야? 4년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4년은? 네 근본이 다르지 튼튼영어예요 튼튼영어 잉글리시 캠프 원어민 6학년때까지 우리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과목이 형님때도 잖아요 형님때는 뭐 보자기 그거 아니에요? 보자기 간과 없잖아 보자기 도시락에 김치국물 흘러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형님? 보자기에요? 아니 보자기는 아니고 공무신 아니에요? 아 야 그런거 아니야 아니요? 공무신 아니 아무튼 국민학교는 맞아 우리는 4학년때는 국민학교고 옛날에 튼튼영 원어민 학원을 제가 다녔어요 이름이 에릭 에릭 신화에 에릭이 나오기 전까진 제가 에릭이었어요 아니 진짜로 우리 할머니는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왜? 우리 할머니가 돈 많이 썼거든 나한테 어 집이 좀 살았나봐 뭐 교육재 집안이라고 다했죠 아 너가 말하는 항상 교육자 집안이고 옛날 장군 너 누구 장군 후손이라고? 전주희씨 전주희씨 소령대군 소령대군 뼈대있는 집안이라고 봐야지 뼈대있는 집안 너무 나보고 아저씨 개그라고 아재 개그라고 제가 구칙도 한번 제대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욕도 가끔 나오고 열 받네 같은 팀 내에서도 같이 삐지고 그러시는 분 있으면 나이 물어보세요 만삼십대 제 영상 보여주세요 금지입니다 금지 금지에요 야구법이에요 CK법입니다 Western 해점 해점 올ин 해점 감사합니다.